네, 중학교 3학년 천재정 3과 봅시다. 본문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Let first. 처음엔 웃어라. 먼저 웃어. 그리고 나서 생각해라. 라는 뜻이죠. What happens?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When. 왼절이 나왔어요. When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할 때 너가 걸을 때, 뒤쪽으로 걸을 때 while 하는 동안 접속사네요. You are carrying. 자, carry. carry. 들다. 들고 다니다. 옮기다. 라는 뜻이죠.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너가 들고 있는 동안 내가 뒤로 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런 말이 되겠죠. A cup of coffee. 자, 커피는 한 개, 두 개를 셀 수 없으니까 이 물질명사를 셀 수 있는 단위로 A cup of coffee. A cup of, cup of. 이렇게 셀 거예요. 이게 커피 두 잔일 때는 이제 둘이니까 To, 여기에 컵에, 여기에 S가 붙어. Two cups of coffee. 여기는 커피에 S가 안 붙죠. 이거는 물질명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S를 붙여가지고 이게 두 잔이라는 복수를 표시해 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지원, 컴마가 있어요. 컴마, 컴마. 이 한지원하고 이것이 이제 그 동격이 되는 거죠. Korean high school. 한국 고등학교 학생인 한지원은 까지가 주어요. 그죠? Did research on. 자, do research. 그 다음에 on, 여기 종이해요. on, 자, do research on, 이거는 연구를 하다. research가 연구하다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명사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do research on, 수고로 뭐뭇에 대한, on 다음에 나와있는 요거 별에 대한 연구를 하다. this topic, 이 topic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2015년에. 자, 이 research project는 이 research project는 좋은가요? 훌륭한가요? enough to win a win a Nobel prize. 노벨상을 받기에 따기에 충분히 훌륭한가요?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win 그 다음에 a prize 하면 win a prize 하면 상을 받다, 상을 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문법에서 배운 것이 있나요? 자, 뭐 29 아니어도 되지만 아니, 그냥 주어라고 봅시다. 주어, 동사, 그리고 이제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형용사나 부사 그리고 자, 문법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제 했는데 enough to 부정사 이렇게 돼서 자,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 주어는 요거하기에 요, 투 부정사 요, 투 부정사하기에 충분히 형용사나 부사하다 동사랑 같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연구 프로젝트는 노벨상을 받을 받기에 받을 만큼 요거하기에 요거 할 만큼 충분히 훌륭한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해되죠? 오케이 maybe not 아마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how about how about 자, 우리가 how about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명사형이 나오죠? 뭐뭇은 어때? how 대신에 이제 what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what about 자, 우리 가는 게 어때? 그러면 how about 이 전지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명사형이 와 그래서 going이 와야 돼. how about going there together 이렇게 쓰면 우리 같이 가는 게 어때? how about what about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그노벨 상은 어떨까요? 라는 말이죠. 그는 자, 땄어요 하나를 어디에서? 언제? 2017년에 뭐뭇에 대해서 이 재미있는 연구를 통해서 이 재미있는 연구에 대해서 2017년에 그는 상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이건 윈의 과거형이죠. he win won 근데 he won won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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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약간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그는 땄어요. 한계를 희는 한지원 이라는 친구죠. 희를 보니까 남자친구인 것 같네요. 자, 그 이그노벨 상들은 복수를 받았어요. be awarded for 이거 수고 알아내야 되겠죠. 뭐뭇에 대해서 상을 받다. award 수여하다 동사로 쓰였을 때 수여하다 수여하다는 주다 라는 뜻이야. 주다. 그죠? 근데 이제 비동사 플러스 동사원형의 동사의 과거분사 pp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수동태를 만들 때의 공식이잖아. 그죠?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동사원형의 아니 동사의 과거분사요. 그러면 주어가 이런 동사를 당하다 이런 수동태의 의미잖아. 그죠? 그래서 이 노벨 시상식은 수여 받아요. 노벨 상은 수여 받아요. 뭐뭇에 대해서 디스커버리지 발견들 발명들 뭐 발견들에 대해서 발견들이 좋겠네? 자 그럼 좀 지우고 다시 가봅시다. 발견들에 대해서 어떤 발견이냐 이건 대세는 뭐야 요 앞에 있는 선행사 디스커버리지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죠. 처음에 이런 자 make 자 한 사람을 웃게 만들다 이런 말 이거는 뭐예요? 이제 사역동사로 쓰인 거야.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주어 다음에 사역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목적어가 나오잖아. 목적어 그죠? 이 문장 알아도 돼. 사역동사 이런 문장 구조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와. 그죠?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도록 시킨다 또는 만든다 이런 뜻을 들죠. 사역동사는 뭐가 있지? make 또 let 또 have 가 있어요. 또 준사역동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뭐가 있지? help 가 있어. 이런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의 원형이 와서 동사의 원형이 와서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시킨다 이런 뜻이고 준사역동사는 여기 목적보호자리에 뭐가 오지? 아이고 주어졌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와 동사원형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이 발견들은 처음에는 만들어요 뭔가 어떤 사람이 웃도록 이건 바로 동사원형이야 그리고 나서 생각하도록 처음에는 사람을 웃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생각하게 만든다 이 발견들은 그런 발견들에 대한 에서 수여받는 것이 바로 이거누별상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것들은 스타트에 소동태네요 비동사 플러스 스트라트는 시작하던데 시작되었습니다 데는 뭘 말하는 거야 디그너벌 프라이제 말하겠죠 1991년에 누구에 의해서 우리 소동태비 있었죠 주어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그리고 바위 바위를 쓰고 행위자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에어메가진에 의해서 1992년에 수여됐다 그죠 뭐하기 위해서 투인크리스 투구정사 쓰였네 인크리스 증가시키다 사람들의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죠 어디에서 인사이언스 과학 분야에서 바위 어너링 바위 플러스 동명사 형태를 써서 요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바위 유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이런 문장이 있었죠 아너르 이거는 이제 동사로 쓰인 거야 동명사가 된 거지 영예를 주다 명예를 주무를 명예를 주무를 통해서 누구에게 The unusual and The Immacinative 자 여기서 unusual 형용사죠 특이한 색다른 이런 뜻이고 imaginative 뭐야 창의성이 있는 그렇죠 창의적인 상상능이 풍부한 자 여기 보면 요거 중요해요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와 그럼 이거는 복수명사가 돼 복수명사 형사죠 그래서 특이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과 창의적인 사람들 들에게 명예를 주므로써 과학 분야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얘네들에 의해서 이때에 시작됐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보면은 자 더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포얼 포얼은 불쌍한 가난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더 포얼 그러면 가난한 또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이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더 플러스 형용사 쓰면 된다 그렇지 더 리치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 이라는 복수명사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그 상들은 또 수동태 쓰였네요 프리젠티드 바이 프리젠티드 이것도 수여하다 어워드라 같은 뜻이에요 어워드 프리젠티드가 수동태가 됐죠 비동사 플러스 그래서 그 상들은 수여됩니다 그러니까 받게 됩니다 이런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진짜 노벨 위너리니까 노벨 수상자들 에 의해서 그 상은 이제 그 수여됩니다 이거는 이그노벨 상을 말하는 거겠죠 어디에서 샌더스 티에러 샌더스 극장에서 어디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자 그 UK Navy UK는 영국을 말하는 거야 United Kingdom 영국 이건 해군이죠 영국 해군은 땄어요 또 이거 과거에 나온 거야 이그노벨 상을 땄어요 자 For Peace 라고 되어있으니까 이그노벨 평화상 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이그노벨 평화상 2000년도에 투세이브 머니 투세이브 투부정사가 남았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였어요 그 해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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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메이드가 또 나왔어요 이건 메이크의 과거죠 It's Sailors 이것도 역시 사역동사로 나온 거야 그 군대는 시켰어요 It's Sailors Sailors는 뭐야 선원들이죠 그것의 선원들의 일이 샤웃 소리 지르도록 지르도록 자 그러니까 주어 더 네이비고 그 다음에 메이크 메이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목적어가 나왔고 목적격 보호가 나온 거야 이 목적격 보호가 동사원형이 돼서 샤웃이 된 거야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하도록 시키다 자 그 음 그 군대는 그것의 선원들이 소리 지르도록 동사원형 시켰다 과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어서 봅시다 뭐라고 하시냐 뱅 빵 소리야 뱅이라고 이제 소리 지르도록 시키는 거죠 Instead of 뭐뭐 대신해 라는 뜻이죠 이것도 역시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자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뭐가 와야 돼 명사형이 와야 돼 명사형이 그래서 명사나 동명사 얘네들이 올 수 있는 거죠 using 그래서 using이 된 거야 real bombs 진짜 폭탄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빵 이런 소리를 지르겠다는 얘기지 자 is that funny 또 남았네 enough is that funny enough for you to laugh out loud 자 is that that is 주어예요 그래서 that 이제 나왔고 여기 형용사 그죠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enough to 부정사 라고 했잖아 그죠 요거 할 만큼 충분히 요거 하다 근데 중간에 요거를 보세요 중간에 for you 가 들어간 거야 의미상의 주어라고 볼 수 있는데 너가 너가 투부정사 하기에 뭐야 소리내서 웃기 소리내서 웃을 만큼 충분히 재미있니 그것이 이란 말이죠 그렇죠 요게 이제 의문문이니까 is가 앞으로 이렇게 빠진 거야 이해됩니까 요것도 역시 이거랑 똑같은 거야 요거 주어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enough 투부정사 오케이 중간에 투부정사 앞에 여기 투부정사 앞에 그 for you 너가 라는 것은 주어둔 거야 만약에 그들이 라고 하면 뭘 for you 대신에 뭐가 됩니까 for him 그들이 소리내서 웃을 만큼 충분히 재미있는가 이렇게 for him for 플러스 목적 기억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앤즈레게임 이 사람은 또한 탔어요 상을 하나 탔어요 that year 그 해에 그 해에 그 위에 몇 년도였지 자 봅시다 위에 2000년도 라고 나와있네 그죠 2000년도의 이야기니까 바로 that 어디갔어 그 2000년도 맞나 2000년도에 그 어디갔어요 음 여기있네 2000년도 that year 그 해를 말하는 거죠 he succeeded 인도 전치사야 그러니까 또 동명사 형태가 오는 거야 명사 형태가 와야 돼요 succeed 어디에 성공하다 이런 말이죠 그는 성공했어야 플로팅 띄우는 것 띄우는 것에 성공했어요 뭐를 살아있는 개구리를 이걸 live 라이브야 라이브 라고 말하면 살아있는 개구리를 어디에 공중에다가 by using 또 있다 그죠 사용함으로써 magnate 자 자석이죠 자석 magnate 자석을 사용함으로써 인마 자 여기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거겠네 인마의 익스피리언스 내 경험에 내 경험에는요 만약 사람들이 don't have a sense 센스가 없어 유머 감각이죠 a sense of humor 유머가 아니라 유머라고 바르네요 유머 감각이 없으면 그들은 주로 not very good 좋은 아주 좋은 과학자들은 아니에요 라는 말이네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언제 when 초동사 그가 받았을 때 그의 상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되겠지 제가 계속 봅시다 만약에 that 그것이 여전히 does not bring 가져오지 않는다 뭐랄 미소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to your faster 의 얼굴에 how about this 또 나오네 how about 이것은 어때 자 그럼 that을 말하는 건 뭐야 that that은 뭘 말할까요 여기서 자 만약에 그것이 미소를 가져주지 못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that은 여러분 뭐 같아요 아 요거겠네 플러팅 그죠 자석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공중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띄운 것 그죠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미소를 가져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이건 어때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2005년도에 가오리난다는 탔어요 이그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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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자 인이코노믹스니까 경제학 분야에서 이그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얘기겠네요 뭐에 대해서 인벤 이것도 역시 전치사니까 동명서 형태 명서 형태 와야 되는 거야 인벤티 이것도 역시 전치사니까 동명서 형태 명서 형태 와야 되는 거야 인벤티 발명한다죠 알람클럭 자 이거 자명종 시계 사람을 깨우는 시계죠 그 알람 시계 하나를 발명함으로 인해서 이런 경제학상을 받았대요 자 그것은 keeps running away 자 여기 keep keep이 나오고 동사에 ing 하면 계속해서 요것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계속해서 달려서 도망가요 달리면서 멀리 가버리니까 막 뛰어서 도망가요 뭐뭐 할 때까지 until 그 슬리퍼를 잠자는 사람이 결국에는 get out of 침대 밖으로 나오다 get out of 어디어디 밖으로 나가다 침대 밖으로 결국엔 그 잠자는 사람이 나갈 때까지 그것은 계속해서 달려 도망갑니다 이런 말이네 있을 말은 이게 뭐죠 알람 클락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발명한 바로 요걸 말하는 것 네 not only 같네요 not only but also 우리가 문장에서 배웠죠 not only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도 자 문법 기억나나요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a 뿐만 아니라 b도 그러니까 b의 강조점 중점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the winners of 스타디 그 수상자들의 재미있는 연구뿐만 아니라 그죠 그 세리머니 의식 예식 뭐냐 그 이그노벨 프라이즈 이그노벨 시상식 그 이그노벨 상의 그 시상식 이라 볼 수 있겠지 그 세리머니 예식 또한 만들어요 사람들을 웃게 이거 역시 사역동사야 그죠 항상 make가 나오면 자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동사원형이 나왔나 보고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어가 하도록 시킨다 이렇게 해석할 준비를 하면 되겠죠 사람들이 웃도라고 동사원형이야 그죠 자 makes 요거 에 세리머니에 대한 말을 보니까 얘가 지금 중점이야 얘 뿐만 a 뿐만 아니라 b도 그러니까 이 동사는 이 b에 맞추는 거야 그래서 studies가 아니라 studies는 연구들인데 그러면 만약에 주어가 복수니까 얘가 make가 되어야 되겠지 얘가 무슨 말 하는 건지 근데 이게 주우면 근데 얘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b가 중점이 있으니까 그 세리머니야 주어는 참여친 단수니까 makes가 되었다 오케이 자 there are 있습니다 a number of 많은 interesting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게 역시 관계대명사네요 앞에 있는 interesting things 많은 이유 전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를 꾸며주는 거죠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keep people from getting 자 이것도 여기 keep이 나왔죠 아까 keep에다가 동사에 ing가 나오면 계속해서 요거 타다 라는 뜻이라고 했지 근데 요것도 keep이 있으면서 자 목적어가 있고 명사겠죠 그 다음에 요거 주에요 from 그 다음에 동사에 ing 자 요런 것이 있으면 주어가 있겠지 물론 주어는 요거 하는 것을 목적어가 목적어가 요거 하는 것을 막다 못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돼요 요거 알아둬야 돼요 keep 나오면 자 그래서 뭐냐면 요게 이제 주어나 마찬가지 주격관계대명사잖아 그죠 요 아주 흥미로운 것들은 사람들이 get bored 지루하게 되다 라는 뜻이죠 지루하게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주어 keep 목적어 from ing가 있으면 주어는 목적어가 요 ing 요거 ing 하는 것으로 부터 안하게 못하도록 막아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요거 또 하나 또 배울게 또 있네 get 플러스 형용사 get다면 형용사가 와요 그래서 형용사처럼 되어지다 추워지다 그러면 get cold 이렇게 get bored get bored 원래 get bored 잖아 근데 요거 뭐야 ing가 된다는 그랬지 from ing 그래서 getting bored 가 된 거야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요거 시험에 꼭 나올 수 있겠죠 좋아요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from ing 자 the opening 자 시상 이거는 이제 개회식이라고 그러시겠네 개회식과 closing 폐회식의 폐회식의 스피치즈 스피치즈 말하는 사람은 are 말은 are just two words each 단지 두 마디 두 말 두 마리이다 각각 이 each는 뭐야 오프닝때 하고 클로징때를 말하는 거죠 클로징 스피치 때 그 말들 자 웰컴 웰컴 이건 오프닝때 말할 것 같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클로징 스피치는 goodbye goodbye 이렇게 두 마디 각각 두 마디만 합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talks 얘기해 for too long 너무 길게 너무 길게 말한다면 8살짜리 꼬마 소녀 8살짜리 꼬마 소녀가 자 여기 보면 이거 cold 과거형인데 여기 지금 현재형이니까 여기는 과거형이잖아요 시제가 안맞죠 그럼 이게 동사가 아니야 쭉 보면 여기에 동사가 있어요 영어에서 동사를 찾는게 제일 중요해 동사 그 문장에서 본 동사를 찾는게 중요해 그 동사 앞에서 끊어서 걔가 다 주워니까 동사를 제대로 찾아야 주어를 찾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주어냐면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래서 이 cold는 동사 같지만 명사가 있고 이렇게 과거 분사형이 있으면 특히 cold 같은 경우는 요렇게 불리는 요러라고 불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자 보시다 다시 색깔을 바꿔서 봅시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너무 길게 말하면 이제 그 오프닝 세리머니하고 이제 클로징 세리머니 때 그 스피치를 길게 하면 이런 말이겠죠 8살 된 꼬마가 소녀 누구냐면 미스 스위티 푸라고 불리는 8살짜리 꼬마 소녀가 샷 소리 질러요 이런 말이죠 반복적으로 플리즈 스톱 그만하세요 난 지루해 죽겠어요 이런 말이죠 I'm bored 자 each winner 각각의 지우고 다시 갑시다 음 each winner each는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winner 자 단수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니까 receives 주가 3위층 단수일 때는 우리가 동사에 s나 es를 붙이잖아요 요것도 중요하겠죠 각각의 우승자는 받아요 10조 10조의 짐바브의 달러를 엄청난 돈을 받네요 자 커머하고 위치 있네 이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광개대문사의 기효주행법이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늘 말하는 것이죠 사령사죠 10조인 짐바브의 달러는 be worth 무엇에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가치가 있어요 less than one보다 적은 one dollar one US dollar 미국의 1달러보다도 더 작은 가치가 있어요 10조의 짐바브의 달러가 미국 달러의 1달러보다도 가치가 적다는 얘기네 그렇게 그것을 상으로 받는다는 얘기네요 throwing paper 자 여기도 이게 주어죠 throwing throwing 동명사가 왔어요 자 종이 비행기를 throw 던지다 던지는 것은 주어가 동명사가 동명사가 주어알 우리 동사는 얘는 뭔 취급하지 단수 취급한다 동명사가 주어알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이즈가 된거야 그래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것은 또 다른 재미있는 전통이지요 자 거의 다 왔네요 그 이그노벨 상의 시상식은 자 끝납니다 and with 뭐뭐로 끝납니다 3인칭 단수에서 S가 됐어요 뭘로? 그 말로 끝납니다 if you didn't win a prize 당신이 win a prize 상을 땄든지 아니 땄든지 따지 못했던지 그리고 if you did 자 이건 did니깐 뭐야 상을 닦든지 이런 말이에요 didn't 땅을 못 닦거나 또는 상을 닦거나 better luck next year 다음에는 더 좋은 행운이 있기를 뭐 이런 말이겠죠 자 the winners 그 우승자들 상을 받은 사람들은 do not receive 받지 않습니다 lots of money 많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lots of lots of를 또 a lot of 바꿀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much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죠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the winners 그 상은 are not great honors 아주 훌륭한 대단한 영예 명예는 아닙니다 뭐뭐로 노벨상과 같이 아주 대단한 영예도 아니에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하지만 그 이그 노벨 상은 차토 베이크 나왔어 이것도 목적어로 목적해볼까 만들어요 과학을 자 이거는 식혀요는 아니에요 만들어내요 과학을 만들어야 더 a lot more fun 자 훨씬 더 훨씬 더 재미잉도록 이렇게 자 잘됐죠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볼까요 전에도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여기 more는 뭐야 지금 비교급이지 비교급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 라는 뜻이 되도록 한 이게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예요 이게 a lot 또 뭐가 있었어요 비교급을 강조할 때 far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far 그 다음에 much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야 far much 또 뭐지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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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a lot 또는 even 이런 것들 이거 암기해 두세요 자 얘네들은 뭘 비교 뭐를 강조해줘 비교급 원급이 아니라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 앞에서 강조해 주는 거야 훨씬 더 뭐뭐하다 이렇게 far more 이렇게 쓸 수 있고 much more still more lot more even more 이렇게 쓰면서 비교급을 강조해 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좀 더 시간을 두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다시 한 번 보면서 완전히 익혀질 때까지 반복 학습을 하면 좋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